상민씨 이번에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이죠? 찐찐찐찐찐찐이야 신경전 에너지 가득한 무대 매너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물론 어서오세요 선배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소주 어땠나요? 아 네 야심이 느껴졌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하.. 갓 갓 갓 갓 갓 갓 갓 슈퍼라는 단어는 늘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정작도 굉장히 눈에 띄던데요 저희도 같이 챌린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으시겠어요? 네 그럴까요? 네 저번에 한번 해볼까요? 뮤직 큐 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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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에